마파라 치친으로 오신 걸 환영합니다. 방탄소년단 비가 20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통해 해외 일정을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기분 좋은 아기곰돌이 같죠? 공항은 비를 불어온 팬들과 기자들로 가득해 온통 북새통을 이뤘는데요. 입국 후 비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미분들, 기자 분들, 다친 분들 없으시죠? 항상 입국 출국할 때마다 걱정된다면서? 아미분들을 보면 기분이 좋으면서도 아미들의 힘든 모습을 보면 마음이 아프다며 안부 인사를 건넸습니다. 마음도 이쁜 비, 너무 반갑습니다. 11월 19일 정국은 이번 카타르 월드컵 한국축구 국가대표팀을 만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만남은 정국이 우리 축구 대표팀을 응원하기 위해 먼저 연락을 채웠다고 하네요. 다 응원하고 있으니까 힘내셔서 꼭 원하는 결과 얻었으면 좋겠고 저도 내일 무대를 앞두고 있는데 무대를 하면서도 선수분들 생각하면서 저도 저 또한 열심히 무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다치지 마시고 파이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받았습니다. 일찍이 방탄세윤단의 팬이라고 밝혔던 손홍민 선수랑 함께 유니폼을 들고 단체 사진도 체크합니다. 좀 이따 부자는 정국, 내일 함께 보자고요. 오 레아다. 안쪽 성원 안쪽 터치기 아니하는의 힘이 방탄세윤단의 팬이장단을 가진